아이시흥 안녕하세요. 댄서 선희즈입니다. 아이시흥 포인트 안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찍으면서 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을 쭉 펼쳐주면서 너 찍어줄 거예요. 또 똑같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쭉 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콕 하늘 하고 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라 네 그 다음은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뒤로 쟁반 아래로 인사해서 앞으로 놓고 왼쪽 오른쪽 해서 아래로 인사해서 아래로 인사해서 아래로 인사해서 한번 찢어질 거예요. 하늘 둘로 찢어질 거예요. 한번 처음부터 해볼게요. 세븐 에잇 1 2 3 4 오른쪽 아래 아래 아래로 인사하고 아래로 인사하고 동작 아래로 인사하고 I see 흠 흠 흠 흠 흠 느껴봐 I see 흠 흠 흠 흠 Yeah I see 흠 흠 저 파람바다 하나 위 I see 그 뜨겁게 비춰줄래 여긴 낮에도